약을 먹은 다음 카페인을 섭취해도 괜찮다. 약을 먹은 다음 카페인을 섭취해도 괜찮다. 하나, 둘, 셋. 어? 그거 있는 건가요? 아니 이게 아무래도 이게 어떤 약이냐에 따라서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약의 종류에 따라서 그래서 이게 무조건 괜찮다, 괜찮지 않다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라 제가 선생님처럼 이렇게 세모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저도 사실 이렇게 들려고 했는데 손이 미끄러워서 그만, 그만 잘못 든 거니까 저도 이거로 한번 우겨보겠습니다. 선생님 정답은 무엇인가요? X. 아 바꾸지 말 걸. 아 바꾸지 말 걸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시연 씨처럼 이렇게 똑똑한 사람은 약의 종류를 아니고 이렇게 피해가면 되지만 의사인 저도 어떤 약이 카페인하고 어떤 사모작용을 하는지 정확하게 모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두통약, 위협약, 혈압약 특히 카페인 같은 경우 혈압을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혈압약을 먹고 난 다음에 바로 먹게 되면 혈압이 또 오를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많은 약들이 이렇게 대사가 되는데 카페인은 이제 소변으로 배출되지만 간에서도 대사가 된 다음에 소변으로 배출되거든요. 같이 대사되다 보면 아무래도 간에도 부담을 일으킬 수가 있고 그리고 아까 제가 제일 말씀드린 것이 카페인은 우리가 좋아하는 기호식품이기도 하지만 약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약하고 약을 먹을 때 항상 뭐를 따집니까? 궁합. 그렇죠. 상호작용. 궁합을 따집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는 아무래도 같이 약을 먹은 다음에 물로 이렇게 소화를 시켜주는 게 좋지. 그렇죠. 커피를 같이 먹었을 때는 자기 몸에 부담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인터뷰를 채워주고 몸이 약에 적응한 다음에 카페인을 받아들이려 하는 게 조금 더 안전한 방법이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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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